누군가에게는 주님의 능력과 그 영향력이 힘있게 나타나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그 주님의 능력과 영향력이 무력화돼서 중단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정말 그리스의 향기가 전해져서 그가 전하려고도 안 했는데 그 영혼들이 나 좀 전도해 주세요 라고 덴벼들듯이 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바울이 정말 그리스의 향기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 비밀은 그리스를 쫓고 영을 쫓는 우리에게는 이런 그리스의 향기가 나타나고 생명을 쫓으니까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고 사망을 쫓으니까 사망의 냄새가 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즉 이걸 바꿔 말하면 본질을 쫓아가니까 주님의 본질의 역사가 일어나고 본질을 쫓아가지 않고 비본질을 따라가는 삶은 그렇게 사망의 냄새가 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법괴를 메고 나가가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그들에게 희미하게 되어서 정말 무능력한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능력과 연약력이 힘 있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력화돼서 아무 역사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려도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비밀에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본질적 삶을 살게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서는 주님의 역사와 능력은 희미해지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고 여러분 다시 한번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 돼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예수생에 재현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역사가 희미하지 않고 잘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따라 합시다 사탄의 덫에 크게 좀 해봐요 사탄의 덫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탄의 덫에 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이끌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이걸 바꿔보면 세속화되고 청력화되고 마귀화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척척이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권능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화되고 복음화되고 성령화되고 성경화되어지고 기도화되어지고 여러분 순종화되고 정말 우리가 말씀화가 되어져서 예수화가 되어져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값진 능력 있는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로 세워지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지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 속에서 예수의 맛이 예수의 생여가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 어떻게 보면 귀신을 쫓는다 병을 고친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이게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이 어떤 일을 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면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속에서 예수의 생애가 재현돼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영혼을 살리는 이 본질적 예수 밑 땅에 오신 아름다운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이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주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당부드렸어요 여러분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탁 외치면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이 잘 나실 거예요 그 말씀할 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벌로 다른 것 자꾸 의지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 튀어주셨는데 예수님의 참된 직접적인 보냄을 받는 자가 되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직접 모세가 주님을 직접 만나서 보냄을 받고 여우수와 직접 보냄을 받고 바울이 직접 성령이 그를 불러서 바나바와 함께 보내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전까지는 여러분 능력이 권능이 힘있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충령이 성령님이 직접 그를 불러서 세워서 보내실 때는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이 제도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세우지만 이것으로 보내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직접 보내받는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는 신앙생활 되어지고 이것이 뭐냐? 본질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께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무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마가다라병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고 순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제자들의 권능의 역사가 잠재된 것처럼 있었던 원능의 역사가 확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받았어도 무력화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좀 이르려면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순종하게 하시는 영이시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영이시오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받으면요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더 주님 만나고 싶고요 주님 더 의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세상 충만 되면요 주님 의지하고 싶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싶고 에라 모르겠다 삶 속이 힘들면 그냥 그렇게 주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도 주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그랬다면 성령이 떠나버린 빈들에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정말 성령 충만해요 나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속에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남아있는 거죠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로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사도행기 1장 8절에 여러분 다 아시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죽음을 초월하고 내 욕심을 초월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시느냐 예 바로 성령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아 번지로 돌아가려면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힘입고해야 되는구나 그럴 때 내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한 힘이 뭐야 내가 시킨 대로 순정도 할 수 있고 예 성령 충만을 여러분 통해서 나아갈 때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여러분 잘 세워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이루려면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여러분 마가다라빵이 어떻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어요 그 마가다라빵은 전혀 기도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성령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다라빵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달리며 불을 짚고 찾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할 때 주시는 은혜지만 성령의 은혜는 그냥 예배드렸다고 해서 주님께 회개했다고 해서 그냥 다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을 짚고 사모하고 매달려서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는요 나를 초월하게 하는 주님 잘 순정하고 싶은데 안 돼 주님 의지하고 싶어서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게 돼 내 힘으로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성령의 권능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 열심히 할수록 악한 귀신의 강도가 구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게 될 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힘 있는 성도가 되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이 영적인 본질 순정도 그렇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직접적인 예수님의 보내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까지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가 무능력한 무의미한 있으나 만한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름다운 그리스의 연약력을 미치고 예수의 맛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하며 주의하며 추원합니다 우리 협사님께 한번 주먹으로 치면서 인사합시다 이 땅에서 예수의 연약력을 나타낼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좀 우리 말씀을 이어서 오늘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이 본질로 돌아가는 비밀들을 말씀하고 있는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계속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잘 보면요 11절이 참 중요한데 아무송이나 촌에 들어가더니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랬어요 합당한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거기 보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랬어요 거기서 머물라 뭐라고요 그냥 나는 전했으니까 또 다른 데 많이 전해야지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좀 오래 머물르라는 거예요 이것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복음을 듣고 받기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요 거기서 머물러서 집중적으로 그 가정에 평안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하여 평안하지 못한 원수된 관계가 되어 있어요 세상에 복음을 들어야 할 수많은 자들이 사실은 평안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마음은 평안하지만요 나름대로는 평안한데 하나님 볼 때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의 관계에 있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평안해요 예수님이 참된 평안을 준다고 그런데 그 평안은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냥 복음 전하고 예수 전했으니까 얼른 오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그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면 그 합당한 자를 찾아가지고 온전히 그리스의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화평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거기서 머물러가지고 집중적으로 평안이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 번에 많은 씨를 뿌리는 전도가 아니라 한 영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에 한 번 외쳐볼까요? 한 영혼에 집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할 때 그냥 여기서 막 전도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합당한 자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떠나기까지 거기서 계속 머무르면서 주님의 이 평안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 집중하라 우리가 한 영혼에 얼마만큼 집중하면서 나아갔은가 한번 좀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전도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나에게 맡겨진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 내는 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맞는 기독교 교회처럼 인정받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오신 것은 심심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내가 십자가는 어려운 거예요 걸림길이에요 거리낌입니다 어렵지만 이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세계 이것을 영생을 얻는 놀라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시고 흘리신 눈물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영생 얻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내가 이 코로나 중에도 욕을 먹어가면서 교회에 온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이유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도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이런 시기에도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게 만나진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이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라는 건 십자가의 길인데 십자가는 걸린 길이지만 왜 이게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 코로나 중에도 왜 그래도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 내가 만난 예수 그 귀중한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들에게 볼 때는 밀어내게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전도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본질로 돌아가는 일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 믿어 한번 교회 와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이 내가 왜 예수를 힘들어도 이 시국에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중심을 그 십자가의 비밀을 그 복음의 귀중함을 내가 여러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 조금 이러고 말은 거죠 그 고구마 전도왕이 있는데 고구마 전도왕 고구마를 했다가 쭉 찔러보면 들리고 있으면 더 푹 읽히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전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계속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니까 또 전도하고 나도 이것들 때쯤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복음을 듣기에 합당한 자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애를 재원하려고 붙이신 그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 곳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영혼들에게 내가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이것이 우리로 말하면 택신자를 품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찾아내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한 영혼에 집중하면서 평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본질적인 삶이라는 거죠 제가 이러면 본질적인 삶이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영혼에 집중하라 미쳐보세요 본질적인 삶이 뭐라고요 이 코로나 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중단시키고 본질에 집중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내게 붙여주신 그 한 영혼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 영혼을 위해 집중적으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다면 이것이 그 어떤 능력보다도 아주 귀중하고 본질적인 사역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볼로의 사역이 있고 바울의 사역이 있어요 바울은 전도에서 씨를 심는 사역을 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역을 했어요 성경은 바울이 대단하고 아볼로는 덜 대단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 아볼로는 전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전도한 영혼에게 물을 줘서 영혼을 자라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볼로의 사역이 따로 있고 바울의 사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이적을 행하고 휴실로 추천하고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 영혼 아볼로 사역이든 바울 사역이든 둘 다 공통점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영혼을 살리는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귀신 쫓고 병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가지고 영혼을 부국적인 목적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건데 내가 그런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가 내 삶자에 주어진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면서 한 영혼에 집중해서 대단한 능력은 아니지만 그 영혼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 교수를 믿고 보급으로 여러분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똑같이 본질적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한 일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한 영혼을 살리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께오 있는데 갔을 때 보금을 전했는데 사께오에게 이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은 것도 아니에요 병을 고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보금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됐어요 정말 돈이 준 이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천국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가난한 자에게 자의 재산의 발을 나눠주겠다고 고백하면서 그가 막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천국이 이에게 임하였다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대단한 능력은 아니었지만 한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사께오에게 말았습니다 내가 온 것은 병든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병든 자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 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보람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본질적인 영혼구원에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적을 해간 모든 것의 목적은 본질은 바로 영혼구원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영혼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이적이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오천명이 아니 이만명이 먹고도 열두강질이가 남았어요 대단하다고 사람이 와 했어요 제2의 모세가 등장했구나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받아 먹으라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본질적인 아주 여러분 본질적 원색적인 복음을 말씀했어요 영생에 관한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았나요 다 떠났나요 다 떠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전도되고 변화될 줄 알았더니 그런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일어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으니 우리가 어디 가옵니까 제자들만 그대로 남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이적을 많이 나타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결국은 영혼 구원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꿩 잡는 게 매라고 이 대단한 이적이 안 나타나도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 볼 때 본질적인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이게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라다 지방의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풍랑을 맞으며 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주무셨지만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냐 하십니까 딱 일어나고 보니까 풍랑이 예수님과 그 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이 그 청년을 우리 마을 우리 마을에 필요 없다고 가라고 등때밀어갖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거라다 지역에 한 명의 그 영혼 구원하고 열매가 하나 나머지는 다 그냥 백지화가 되고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거라사의 한 명의 구원에서 풍랑을 맞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볼 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사역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바울도 여러분 빌립보 지역으로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에 있는 빌립보로 하나님이 가시게 사인하셔가지고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좋은 게 아니라 더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감옥에 가서 되게 어렵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면서 결국 뭐 했습니까 간수가 변화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해가지고 간수가 변화되가지고요 집에 데리고 와서 아픈 매마든 대로 씻겨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구원받으면서 필립보 교회가 그 간수와 루디화를 통해서 필립보의 개척교회의 멤버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맞고 어려움 당한 것은 그렇게 한 영혼 간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따라합시다 본질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한 영혼을 위해서 떠나지 말고 쉽게 떠나지 말고 보금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머물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하라 평안은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아이고 요즘엔 전도 않고 요즘에는 가만히 있는 게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사역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한 영혼 구원에 힘쓰다 보면 결국에 거르사 지방에 들어갔던 그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게 원했지만 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이 그 지역에서 후내 예수님과 가족 여러분 제자들은 떠났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지역을 힘들게 했던 군대 귀신의 강력한 역사가 어떻게 떠났는가 이제 하나씩 얘기하다 보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 후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이 한 영혼 구원에 집중하여 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이 주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본질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걸 꼭 잊지 마시고 한 영혼 구원에 우리 모두 함께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16절 한 번 보십시다 여기에 또 중요한 본질적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아멘 제가 방금 전에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비밀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한 영혼에 집중하라 한 영혼 구원에 집중하라 이렇게 해주십니다 다시 한 번 본질로 돌아가는 게 뭐라고요? 한 영혼 구원에 집중하라 이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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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내가 한 영혼 구원에 순정하고 집중하고 있었는지 한 번 돌아보시고요 자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왜? 우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이리는 능력이 있어요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양은 이리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라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약한 걸 고쳐서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 생애 재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 이것이 본질적 사역이다 예수님이 이 생애를 산 것처럼 너희들도 이 생애 예수의 생애가 드러나기 원한다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행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강해 마귀 역사가 너무 강해 우리가 그 능력을 이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악한 이리가 확 잡아먹을 만큼 세상은 너무나도 여러분 사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비밀 16절 다시 띄워보면요 우리가 양같이 늑대 앞에 연약한 양이 어떻게 하면 강해지고 힘이 있느냐 그게 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지혜 하나님의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데 사탄이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탄의 IQ를 측정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IQ가 5천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탄이가 이렇게 교활하고 지혜롭게 우리 한 명 넘어튀고 좌절시키고 본질적인 신앙에서 떠나게 하려고 아주 머리가 얼마나 잘 들어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뱀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다면 사탄이가 그냥 먹히고 그냥 넘어지고 그냥 시험 들고 그냥 본질을 잃어버리고 떠나게 되는 연약한 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하냐 저는 나름대로 말씀 들으면서 지혜도 있는 것 같은데 현대인들이 부족한 게 뭐냐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데 순결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 순결함을 바꿔야 되는 건 거룩함입니다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비결이냐 제가 외치면 크게 야맨하세요 죄 지으면 능력이 없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죄 지으면 능력이 없다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오늘 16절 이 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시대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물어 삼기자를 찾으려고 공격하는 이 시대 마귀 앞에서 우리가 힘 있게 능력 있게 전진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함 의로움 이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결함을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 기도생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순종의 삶을 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리 앞에 서는 양일지라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여받아서 아름답게 이기고 여러분 본질적인 아름다운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여지기를 주의하며 추원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뱀,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비둘기처럼 다시 한번 비둘기처럼 순결하자 이 순결함이 뭐라고 했죠? 고룩함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탄이는 우리가 이 죄짓게 해가지고 순결함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효가 되기면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뭐를 알았냐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축복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으니까 마귀가 한 번을 못하여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약점이 보입니다 아 얘네들이 강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강한 거구나 얘네들은 양같이 우리 밥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렇구나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시자 본질의 신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죄짓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인간을 죄짓게 해가지고 말씀해서 이탈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면 인간은 양과 같이 약해질 것이다 우리 밥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어갖고 죄를 짓는 순간에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 인간은 마귀 밥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사탄에는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이 있어 3장 8절에 보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은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으면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 속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죄짓으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모대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이 하면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여기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해지면 순결해지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할 수 있는 선한 모든 일에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우서 2장 17절 19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 지는 자는 이긴 자리에 종이 된다는 거죠 우리 1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그들이 허탈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계속여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히는 자에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지면은 마귀종이 되면 우리가 능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잠깐 들었습니다만 여우수아가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셨고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면서 이겼어요 열의 구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여우수아와 함께 했어요 그런데 언제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무력화됩니까 그가 열의 구성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옷도 취하지 말고 짐승도 어린아이도 여자아이도 하지 말고 다 넘기지 말고 죽이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라도 취하면 너희도 그렇게 받침이 되어 버려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우수아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누군가가 옷을 취해서 아가니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이성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완전히 무력화가 됐어요 여러분 그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연약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삼손이도 힘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다가 머리에 삭도를 대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마귀에게 지면서 삼손의 힘이 권능이 다 사라집니다 뭐 그뿐이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곤리악과 싸워 이겼던 하나님의 사람 그게 다윗의 연약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연약력이죠 그런데 다윗이 전쟁마다 이겼던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죄가 쌓여지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는 힘없는 무능력한 다윗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시킨 대로 순정에서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후에 이 죄 때문에 죄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백지화가 되고 무능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를 이기는 건 쉽지 않지만 끝없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는데 죄를 이기는 건 쉽지 않지만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리띠 앞에 우리는 양같이 한없이 약한 자인데 여러분 이 죄에서 자유를 입으면 우리는 이리띠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그리스의 좋은 군사가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순결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여러분을 추구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말씀해 보면 2절 3절에 말씀해 보면 바울이 중맥이 되어야 해서 너희가 그리스를 떠나서 마음이 부패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 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하와를 미혹한 이 사탄이가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미혹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순수함이 순결함이 무너져서 부패될까 봐 두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사리과 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부정해지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바로 이 거룩함, 순결함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마귀에게는 이렇게 본질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말씀에서 떠나서 죄짓게 하고 우리 속에 거룩함이라면 영적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딱 해체시켜서 결국 본질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힘없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생활을 왜 합니까? 이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생활을 왜 한다고 하면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하여 기도생활을 왜 한다고요?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 적당히 다니는 것 같고요 이 죄를 이기고 종복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원어적으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이 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점점점 자란다는 거죠 죄 짓게 하는 이 마귀 역사, 귀신 역사가 계속 미혹시켜서 계속 우리를 점령해간다는 거죠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속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이 사망의 역사, 귀신 역사, 저주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이 죄를 짓게 하고 그때 이 죄의 속성은 내 속에 계속 자라요 솔로몬에도 자라고, 다윗의 속에도 자라고 희승의 악에서도 자라고, 삼성의 악에서도 자라고 이게 자라난다고요 그래서 자꾸 더 죄져요 자꾸 미혹돼요 점점점 점령해요 나중에는 죄가 오래 머물른 만큼 이제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는 결과 사망의 역사,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저주의 역사가 임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죄가 있으면 마귀의 역사하고 능력이 사라진다 그렇게 능력이 있던 하나님의 사람도 죄가 역사하면 하나님 능력이 백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과 의가 능력이고요 이 순결함이 능력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마음이 와닿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받죠? 어디서 받아요? 어디에서 받냐고? 마가자라팡에서 받았잖아요 여러분 뭐 할 때 받았죠? 기도할 때 받았는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통곡하면 어찌할 거 어찌할 거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라고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임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마가자라패에서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들이 회개하면서 즉 바꿔 말씀드리면 마가자라팡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비둘기가 된 사건이다 뭐가 된 사건이라고요? 비둘기가 됐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순결해졌다는 거예요 순결해지는 회개를 통해 순결해진 사건이 마가자라팡이고 이를 통해 뭐가 임했어요? 권능이 임했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한 영혼이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우리가 피둘기처럼 순결해지는 것이오 순결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다시 한번 순결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고룩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고룩해져야 다시 순결해져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그런 주님의 연약력과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길 원하시면 아멘하십시다 이것이 너무 먼 얘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마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능력 얘기하면 아이고 나랑 멀어 우리가 병고추, 귀신고 아이고 멀어 그런데 예수님은 제대를 세운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데 너무 본질과 멀어져서 그런 건 목사님이 하는 거고 열성적인 열심 문자나 하는 거고 그냥 관심도 없어요 해보려고도 안 해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주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들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게 은혜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너무 본질이 너무 이탈돼서 접근할 생각도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려줍니까 아 정말 나도 그렇게 능력이 있기 싶다 나도 참 순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별로 관심도 없는 얘기 많이 하시네 여러분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룩해지는 의로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마칠 건데 거룩해지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디모드의 전서 4장 5절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문제냐 나름대로 지혜로운 것 같아요 설교 들은 게 많아서 그런데 순결함이 없어요 하나님 무시는 순결함이 없다고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에 밟히고 이리떼게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예수님의 생에는 커녕 나 하나 유지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느냐 오늘 성격은 디모드의 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로 돌아가고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다시 한 번 기도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음성이 들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냐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딱 쳐져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거룩해지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죄를 발견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영적인 잠을 잤는지 알게 되면서 다시 한 번 하나님 볼 때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여 지고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금요집회 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을 한 번 접어요 다시 한 번 다 접어요 나는 크게 좀 한 번 해보세요 나는 숯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숯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탄 다음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참나무가 딱 타고 나면 숯이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숯이 꺼져도요 숯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한 번 불이 붙으면 이 불씨가 확 오래 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지금 과거에 은혜 받고 과거에 능력도 권능도 경험했던 이 숯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다시 한 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내 속에 하나님의 이 불이 붙으면 이 숯은요 한 번 은혜 받았던 한 번 하나님 앞에 권능이 임하고 한 번 하나님께 돌아가서 놀라운 능력이 임했던 그 사람은요 다시 불이 붙으면 이게 불이 확 붙어서 그게 한동안 오래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족할지라도 지금 부족할지라도 다시 한 번 우리가 순결함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것을 통해 거룩해지고 순결해진다고 했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고 멍허히 그냥 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나의 말씀으로 삼아서 그렇게 나아가고 또 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져서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어느 순간 나타나는 아름다운 불이 붙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예로 보며 추간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소 9장 12절 15절을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글쓰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한 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성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는 새 언약의 중부시다를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우리 거룩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더러워지면 거룩함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섬기려고 해도 안 돼요 왜 그러면 더러워져서 그래요 한 번 따라 합시다 더러워져서 섬길 힘이 없다 섬길 자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 여러분 우리 죽은 양심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3절 14절에 보면 마지막 환란을 이기는 비결이 예수의 피를 씻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탄을 이긴다는 겁니다 마지막 환란도 이긴다는 겁니다 추리극기에 보면 바로왕을 무너뜨린 것이 마지막에 6월절의 양의 피를 바름을 통해서 이 바로왕을 무너뜨리거든요 이 보혈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이 보혈로 거룩해지는 이것이 우리가 이런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은 이 보혈의 피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보혈의 피의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도 예수의 피는 그냥 교회에 왔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이 보혈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옷을 시게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기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토인들의 성도가 누구냐 예수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따라서 나는 예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본질입니다 예수의 피 뿌림을 받고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여러분 거룩해지는 이 삶을 통해서 순결함을 가질 때 우리에게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순결함으로 돌아가고 한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